그림은 공급된 에너지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 A, B를 나타낸 것인데 A, B의 공급된 에너지가 각각 4Q, Q, B일 때로 나와있습니다. 4Q, Q, B, 그치? 4Q와 Q, B일 때 A, B가 방출하는 에너지 2Q와 3Q인데 열기관이 한 일에 A와 B가 똑같대요. A와 B가 한 일에 양이 똑같대. 그치? 그럼 B의 열효율은?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. 요 녀석 열효율을. 됐나요? 음? 그럼 봐봐. 얘가, 얘가 4Q에서 2Q가 나왔으니까 W는 몇 Q가 돼야 돼? 얘가 2Q가 돼야 돼요.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큼 돼야 돼? 2Q가 돼야 되겠네. 근데 요 녀석이 요 녀석이 합과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몇 Q가 돼야 돼요? 5Q가 되겠네. 뭐예요? 5분의 2니까 이게 0.4잖아? 그치? 요게 곱하기 100하면 몇 프로 나와요? 40% 나오겠죠? 정답은 몇 번? 2번이 나오겠네. 요 녀석은 몇 프로 나와요? 요 녀석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